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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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의미있죠? 건강을 회복하면서 행복을 회복하고 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참 의미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진옥씨가 얼굴이 좋아 보이네 아이고 그것도 참 좋은 자 여러분 행복과 건강은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내봐도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건강해요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나니 그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쭉 내보면 불행하다는 사람치고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것 참 이상하잖아요 건강하면 거의 거의 한 60-70%는 행복하다 그러면 건강한데 나는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건강 상태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이 참으로 혼란했어요 분명히 행복과 건강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들 중에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참 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다가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샌드라 프레드릭슨 신학자가 어떤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모여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00명인가 모아서 내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한번 설명을 해라 그래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 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요즘은 심리학하고 생물학 바이올러지 그다음에 사이콜러지가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따로 놀고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완전히 따로 놀었어요 요즘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심리학과 가 아니고 생명심리학과 바이오사이콜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딸도 상담사 공부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뭐 유전자 공부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리학이 유전자에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면역학 그러면 Immunology Immunology 를 가면 면역학 Immunology Immunology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은 또 심리학적으로 사이콜러지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어떻게 되어버린지 아세요? 어떻게 되어버린지 아세요? 사이코 Immunology 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코 Immunology 라는 분야에 소위 논문을 게재해 주는 그런 journal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와 면역 상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상태와 또 마음의 상태가 서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행복하다는 사람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행복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 행복하다는데 아 건강 상태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T세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T세포를 분리해 낼 수 있어요 그 피를 어떻게 분리하냐 하면 우리 피를 뽑으면 그 피 속에는 적혈구도 있고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뉴트로필이나 세포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피 속에 근데 그 세포들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분리해 내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심분리기에 넣어가지고 확 돌리면 이렇게 다른 시험관에 피를 넣어가지고 원심분리기에 확 돌리면 제일 무거운 놈 어떻게 될까? 제일 밑바닥에 가고 그래서 이렇게 층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층을 딱 피패트로 딱 분리해 내면 그 층이 바로 T세포도 층이다 저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면역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T세포를 골라내서 그 T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러면 T세포 안에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잘 죽이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이런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를 죽이고 결핵균을 죽이고 하는 이런 소위 면역 물질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런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소위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증이라는 말은 나쁜 말인데 염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면역 세포들 T세포들 총동원해서 많이 가기 위해서는 그 부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열을 내고 하는 열을 내야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잘 죽이고 열을 올리면 그래서 그런 물질은 그게 면역 작용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염증을 일으킨다 인플라메이션 그래서 그게 면역 세포들이 일으키는 게 염증이에요 병균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병균이 들어와서 병균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병균이 들어오면 T세포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백혈구가 막 총동원시키고 혈관도 확장시키고 열도 내고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T세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생기면 염증을 날이 넣기고 그냥 면역 물질만 생산해서 암세포를 주고 이제 거기에 무슨 결핵균이나 곰팽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면역 물질 생산도 하고 염증 물질도 생산해서 같이 공격하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T세포로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활발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별로 활발하지 않고 염증 물질만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해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면역 질병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가 면역 질병은 T세포가 염증만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루마치스성 관절염 그러면 괜히 T세포가 관절에 가서 관절 조직을 파괴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콩팥도 파괴하고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고 바이러스 잘 죽이는 실제 면역 물질은 생산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면역 물질은 잘 생산 못 하고 염증 물질만 자꾸 생산해서 쓸데없이 몸에 염증만 일으켜서 몸에 자꾸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들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하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꾸 염증 물질만 생산해서 자꾸 병에 자꾸 걸리는 사람들이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설문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설문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이 행복하다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1. 나는 이렇게 때문에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둘째 나는 유명해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술이라면 무슨 술이라도 마음대로 처먹을 수 있다 나는 마음대로 여행을 다닌고 그러니까 행복한 이유가 다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돈은 뭐 이런 말도 쓰는 사람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서 행복하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 내 마음대로 골라서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주로 염증 물질만 생산해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서 행복하다 또는 나는 수입은 별로 없어도 우리 가정이 뭐예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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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별에 배려해 주는 그런 가정이라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의미와 행복의 이유가 뭐예요? 의미와 사랑 또는 나는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 수입은 별로 없어도 내 직업이 뭐예요? 정말 그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행복의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어떤 사람이 나는 뭐를 하니까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만족하고 우리 최진옥 씨가 하는 말씀인데 봉사를 하니까 참 행복하더라 그렇죠? 그럼 여기 봉사자들이 있어요 뭘 와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이렇게 맨날 부엌에서 봉사하고 바닥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냥 사랑으로 우상으로 봉사를 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런 게 진짜 행복이고 이쪽에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돈이 많아서 아무 여자나 콜라 잡을 수 있고 어떤 술도 아무리 비싼 차도 타고 당겨서 행복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런 데는 사랑도 별로 상관없고 별로 의미가 있다 이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많은 한국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원이 뭐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소원이 됐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 다 해봤거든요. 해봐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쾌락을 다 누려봐도 그런데 제가 그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무슨 소리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참 그때를 생각하면 미친놈이야 그때는 뭐 하와이 가서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방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트집 붙어 잡는 거야 그냥 뭐 가구가 이태리죄가 아니라는 둥 무슨 샨델리아가 싸구려라는 둥 하여튼 그게 나는 잘났다 나는 돈을 많이 번다 나는 이래봬도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질까? 요즘은 아무리 흐름한 데라도 그저 좋은 점만 보여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아주 그냥 혐오했다고 왜? 워낙 한국에서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한국 그런 막 지긋지긋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으로 오면 제가 뉴스타트는 배우기 전에 오면 꽃이라는 게 지저분한 진달래나 있고 개나리 그 한국의 수양부들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랐어 그 참 이상하죠 근데 요즘은 그 봄에 진달래 수양부들 미국에 가면 수양부들이 잘 없어 그래서 미국하고 조금 다른 건 다 미워 미워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참 못할 짓을 했죠 너희들 한국말 하지마 이랬어 너희들은 미국 사람이야 아빠는 한국 싫어 아빠는 한국 싫어 이런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런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사람까지 됐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잠깐 했잖아요 내가 나중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중고차를 타야 될 형편이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거 확실히 미친놈이지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차 중에 그 까만색 카니발이 있습니다 아마 설악산 가실 때 타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샀던 중고차예요 근데 그 까만색 카니발 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벤츠 아니면 나는 불행해 딱 결심을 해버렸어 나는 벤츠로야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1등이라 해야 돼 여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다가 모든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 유전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생명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아 뉴스타트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부산에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 품 안에 안겨 있었을 때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는 그걸 그리고 또 한 순간이 생각나요 그때는 라디오도 구할 수가 없었어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리시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군용 통신기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딸려 나오는 부속품으로서 이 귀에 꽂아서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귀에 꽂아가지고 거기에 뭐 그때는 광석이라고 그랬어 트랜지스타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을 대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해서 안테나를 다 치고 그래가지고 줄로 연결해서 한쪽 귀에 꽂고 듣는 거예요 그때는 KBS 밖에 없었죠 그때는 KBS에서 한밤중의 음악 편지 뭐 이런 클래식 음악을 그때 많이 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뭐 르네상스 음악실 이래 싸면서 참 참 우리는 그 당시에 고상튀하게 놀았다고 그러면서 뭐 시화전 이랬어 하고 합창경연대회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 하루는 요한스트로스의 다뉴브강의 물결이 짜잔 짠짠 근데 그 리시바를 끄고 제가 춤을 췄어요 미역기고 이야 행복하다 천국 가고 아 그래 그때도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는 행복했어 사랑을 느꼈을 때는 행복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 차 봤죠 소렌토 멋있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왜 그때 제가 타던 벤츠보다는 요즘 제가 타던 소렌토가 훨씬 좋아요 왜 좋게 그때는 네비도 없었고 그때는 특히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 소렌토에는 있는 후방 카메라도 없었다고 그러니 뭐 훨씬 좋죠 그래서 이야 소렌토를 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져 그러면서 뭐 경제적으로는 불안한 것은 별로 느껴보지 못했지만 점점 그런 행복을 느껴가면서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형편없이 건강이 형편없었거든요 우리 윤기호 피디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진짜로 형편없었어 KBS TV 나가면 저거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그래서 니나 건강해라 너나 잘 그러면서 체력과 정신력과 모든 것이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디 불행한 쪽으로 부정적으로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별로 과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쾌락은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쾌락을 누릴수록 불만스럽습니다 그렇죠 너무 여자가 조금만 더 이뻤으면 좋겠어요 이 음식이 왜 이래 조금만 더 맛있으면 좋겠어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만족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뭘까요? 핵심이 뭐냐면요 이기심입니다 나만 좋은데 내가 남을 좋게 해주는 것보다 남이 나를 좋게 해주는 것을 즐기는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돈으로 사려고 하고 권력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가가 관여가 되면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적이라 해야 됩니까? 대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투병 상황 중에 더 이상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조건을 따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공주님 망상공주님 망상공주님이 그동안 많이 이뻐졌어요 제가 볼 때 인상이 아주 부드러지고 사랑이 그래서 그동안에 당신 건강해? 조건을 많이 따지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좋아 서로서로 우리 선생님 이제 정말 여자들은 틀어놓을 것을 뭐예요? 다 틀어놔야 스트레스가 잘 풀려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틀어놓고 싶은 것 다 틀어놨다가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심각해질 것 같아서 못 틀어놓습니다 사실이 100%를 못 틀어놨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굉장히 강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제가 못 견딜 것도 더러우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또 남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여자는 확실히 약하니까 우리가 남편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여러분 의미있게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잡신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또 내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들어서 내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잡념 잡생각 혹은 사각 생각이 아닌 사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로 철저하게 여기서 나쁜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려있으면 자꾸 이게 심해질 때는 답신이 이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야 너를 해칠 거야 라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망상 그게 자꾸 더러워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외부로부터 더러워 정말 악령의 인성이니까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자꾸 듣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금방 기도하든지 기도해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를 불러 정노래가 생각이 안 나면 걱정을 못 벗어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것을 자꾸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우는 선택 투쟁의 선택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에 응답을 해서 한참 싸우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왜? 하나님이 그 싸우는 그 기특한 자기의 자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나를 찾아줘서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고마워하시는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봉사를 하면요 정말 이타적인 봉사를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면 누가 고마울까?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봉사를 하면 사랑을 베푸며 그분들도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네가 나 대신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타트를 하시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저는 뭐가 나오게 엔돌핀 수준이 아니요 도파민 수준이야 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들으면요 골프장에서 얼마나 집중합니까 쳐서 쳐서 구멍에서 탁 들어가면 골프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야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파민이 아무리 나와봐야 결국은 그 순간이 끝나면 뭐예요? 허무해요. 왜? 공이 구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파민도 있고 그런 도파민은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들어가면 이거라고 약속한다. 들어가면 뭐예요? 돈을 딴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돈 따서 어떡해요? 사랑이 없고 진선미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도 굳이 나시고 그다음에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을 감고 숨지게 될 때 그 순간이 정말 허탈한 순간이 되지 않고 나는 앞으로 더 모여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숨져도 개구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정말 사랑 속에서 진선미 속에서 사는 걸은 영원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닌 마지막 영원히 남아있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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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